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화요일 해외 직권들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세일 정보 아주아주 괜찮습니다. SNS 사이트 어저께 가격 조정 세일 정보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가격 조정되면서 가격 더욱 떨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구입한 제품 오늘 가격이 더욱 떨어져 있더라도 오늘 세일된 금액으로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쪽 SNS 사이트 소개시켜 드릴 때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빠르게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어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적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집과 딜 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하는 것으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6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20% 추가 세일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되는 모든 제품들에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마이테레사 사이트 원래부터 가격이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FT에 이렇게 찍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 가능해서 한국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모든 금액 유로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달러 150불 계산해 보시면 유로로 147유로 정도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맨투맨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사이즈 아직도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현재 132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 600유로 넘겨서 구입하시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0% 추가 세일 받아서 105유로 구입가능해서 14만원 정도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크네 스튜디오 비니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드지갑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저렴한 금액 마찬가지 만나 볼 수 있고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경량 패딩 같은 경우도 20% 추가 세일 받으시면 2, 2, 8, 3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제라 인스타 펌프 저렴한 금액 메종마르제라 보여드리고 있는 독일군 스니커즈 이 제품 가죽 소재 아니고 캔버스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1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어저께 가격 조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가격 초특가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조금 비싼 돈 내고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에센스 사이트에 이메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대충 오늘 다시 들어가서 봤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말만 하고 프라이스 매치해달라고 하시면 구입한지가 2주 이내라면 차액만큼 환불해 줍니다. 아주 깔끔하게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센터 꼭 문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한국어로 그냥 번역기 돌리셔서 이메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실 때 오더 넘버 같이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은쟁을 벌인다거나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정책이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 바로 세일 된다는 거 어저께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속수레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고 현재 저 같은 경우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든 제품들 반드시 한국 설정 변경해 보신 다음에 가격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국 설정하시면 배송이 굉장히 편리해서 배송된 게 통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동일한 제품 설정 변경했더니 한국 설정 194불 관세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미국 설정 변경하신 다음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는 게 가격이 살짝 저렴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셔츠 168불로 관부가세 완전 피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현재는 22만원 정도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카트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흰색 셔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욱 좋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흰색으로 로고 그려져 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작은 로고 제품 135불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1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가오리핏의 맨투맨 124불 현재는 파이널 세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교환 환불 불가능합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124불 계산해보시면 16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동일한 제품 예전에 제가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미모자 70불 아미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이전보다 가격 더욱 좋아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 마르셸라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 어저께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68불 사이즈 아직도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168불 계산해보면 2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제품인데 가격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메일 보내셔가지고 차액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그레이 색상 160불에 판매되고 있고 메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스 헤드 맨투맨 말도 안되는 금액 11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14만원 구입 가능해서 인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금액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로 만들어진 스웨터 17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1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메종 키친에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스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긴팔 티어치 146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수피마 면으로 만들어진 카고 팬츠 172불로 관부가스에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웰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긴팔 티어치 173불로 가격 좋습니다. 이 제품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오버사이즈로 입으면 아주 이쁜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토템 스카프 70불 말도 안되는 금액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라이벳 세일로 묶여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에도 토템 다양한 제품들 세입 판매되고 있으니까 여성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세일대는 전체 페이지 가격 조정되면서 초특가 세입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금액 몇 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 현재 무료배송 시작됐습니다. 75,000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진행해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할인코드 있을 때보다 가격이 더욱 좋습니다. 엔드클로딩 사이트 배송비가 18,000원 정도 붙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NRG 제품 하나 구입하시려면 배송비 굉장히 부담되는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셔서 75,000원 넘기시면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NRG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도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사카이 블레이저 13만원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히오브갓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리스 집업 16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로 미야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는데 하나로 19만4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료배송도 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이 금액이 최종비용돼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도 11만원 저렴한 금액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아직도 만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탄브라운이라던지 스톤아일랜드 이런 명품 제품부터 나이키 제품이라던지 아디다스 바버 자켓 알파인더3 항공점퍼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히오브갓 에센셜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무료배송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이 사이트 코골스 사이트 30%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 제품들은 22% 세일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현재 1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가능하고 그리고 관부가세 지불하시면 관부가세 지불하신 금액만큼 크레딧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캐나다구스 제품들 이번에 세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가을 겨울철에 구입하실 제품 미리미리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30%나 세일 판매돼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경량 패딩 현재 저같은 경우 뉴질랜드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30% 세일 받으시면 686 뉴질랜드 달러이기 때문에 56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들어갈 때 관부가세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캐나다구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방금 보여드린 경량 패딩 뿐만 아니라 칼슨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이라던지 크로프톤 제품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크로프톤 이전에 리뷰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위쪽 카드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칠리왁 제품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그린 색상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도 검정 색상 이전에 리뷰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아페스의 하프문 백 30% 세일 판매되고 있고 제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제품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미 제품들은 22% 세일 가능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반팔 티어츠 가격 좋아집니다. 233불에서 22% 세일된 금액 181불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15만원 안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반팔 티어츠는 10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마찬가지 전부 다 남아있고 보여드린 색상 외에도 여러가지 색상의 반팔 티어츠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미 제품들 22%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매치스패션인데 독일 설정으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몽클레어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몽클레어 이번 시즌 제품들 가격 인상되면서 가격 굉장히 비싸졌는데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가격 굉장히 좋아집니다. 일단 아래쪽에 독일 배송된지 주소 하나 드릴건데 고 배송된지 사용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독일 세금 공제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금액이 1275유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신규 오객 10% 세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275유로에서 곱하기 점구하면 이 금액이 유럽 세금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인데 16% 정도 공제해준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0.84 하면 963유로 963유로 계산해보시면 127만원 정도 나오는데 한국 들어오실 때 관부가 세는 지불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곱하기 1.23 하면 1185유로 여기서 배송된지 비용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넉넉하게 30유로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비용 16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전부 다 200만원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신상 제품들 전부 다 들어와 있고 사이즈도 현재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은 조금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신상 제품들도 이쁩니다.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입니다. 모카라는 롱패딩 제품인데 마찬가지 초특가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은 이상하게 15% 할인코드도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전부 다 드릴테니까 여러가지 할인코드 입력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미리 구입하십니다. 인기 제품들은 제품 들어오면 나중에 사이즈 없어서 구입이 힘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마찬가지 다양한 제품들 신상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LNCC 프라이베 세일 최대 70%로 세일폭이 커져 있습니다. 일부 제품들 가격 더욱더 좋아져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상하게 프라이베 세일이 입장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래쪽에 링크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링크 클릭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캐나다 스카프 14만원 구입 가능하고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27만원 아식스 보여드리고 있는 젤소노마 제품 14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슬리퍼 22만원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반팔 티어치 11만원으로 가격 좋습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세일페이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제품 같은 경우 여러가지 디자이너 핸드백 메종마르셀라 제품이라든지 생노랑 제품이라든지 버버리 보테가 베네타 제품까지 세일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콘이 호주 최대 편집샵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40% 추가세일 가능합니다.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 호주 배송댕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친구 추천 링크 있는데 그거 클릭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면 100불 이상 구입시 20불 크레딧 적용해줘서 다음번 구입 때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라트 맨투맨 150불에서 40% 90불이면 구입 가능한데 호주 달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8만 천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사이즈 현재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투시 맨투맨 같은 경우는 이미 세일도 적용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 받아서 대략 그냥 60불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5만 4천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챔피언 맨투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40% 세일되면서 3만 5천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베이 후디 같은 경우도 현재 6만 8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40%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일이 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초특가 구입 가능하고 40% 세일이기 때문에 가격 아주아주 좋아집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마샵 사이트 버버리 제품들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할인코드 여기 옆쪽 부분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입력하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제품은 보시면 이렇게 1,000불 가까이 되는데 사이즈 이렇게 변경해 보시면 다른 사이즈들은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캔싱턴 엉덩이를 살짝 덮는 고런 길이의 사이즈 제품입니다. 버버리 트렌치코트 초특가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550불 계산해 보시면 70만원 정도 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에서 관부가세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색상의 제품들도 600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트렌치코트 여성분들 트렌치코트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소 시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218불 이런 제품들은 99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옆쪽에 할인코드 나와있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티소 다양한 시계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애쉬포드라는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도 원래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방금 소개시켜드린 조마샵 사이트 경쟁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이 사이트에는 해밀턴시계 보시면 가격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재즈마스터 제품인데 말도 안되는 금액 209불에 판매되고 있고 여기 위쪽에 할인코드 있는데 요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7% 세일되서 194불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해밀턴시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듀퐁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같은 경우도 10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스왈롭스키 제품이라든지 안경테라든지 시계종류 가격 좋으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디어리 아울렛 세일 변경됐습니다. 현재 최대 8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광부가 세일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캐시미어 소에터 73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 초특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리넨 셔츠도 112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이 조금 까다로운 사이트이긴 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컨버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구입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만약에 구입 성공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래쪽에 댓글 후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배송 대행지 주소 살짝살짝 변경하면서 페이팔 미국 계정으로 구입 성공하신 분들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25%까지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미국 명품 아울렛 도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코치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들 최대 70% 그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남성분들 선물 세트 지갑 카드 지갑 키링 요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7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리 미리 쟁여두셨다가 나중에 선물용으로 주시면 좋은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요런 벨트 세트 같은 경우는 10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체인 월렉 같은 경우도 48불 6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여성분들 벨트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아디다스 제품들도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도 추가 30% 세일 받아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마지막 아마존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삼성 T7 외장하드 1TB짜리 제품 99불에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관부가 세 붙지 않고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색상 요렇게 변경도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B&W 노이즈 캐슬링 헤드폰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52불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34%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스 보여드리고 있는 QC45 제품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는 279불이 가장 저렴한 금액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틸 정보 여기까지 멋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